덕툰이 저번에 후원장님 갖고 온 거고 내가 지금 산정하는 거를 1년 풀량에서 저거 4발짜리 풀어 8년 4발짜리 풀어 저거 다 바꾼 거야 오 이쁘다 와 기차 약간 심한 것 같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금방 이 Kelly 돌면 랜딩올린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뭐 나갔어요? 출력! 그대로 할 것 같아 와 이거 힘들다 탈곡이 굳이 길어요 그렇다고 수로투를 죽이잖아 탁 하고 심하대 또 아까 막 굽을 뻔했어요 땀이 막을 뻔했어요 아까 내가 그 좁은 눈길에 내린거 진짜 잘한거야 두번째는 지금 에일론 있잖아요 그거는 힘으로 줄고 갈게요 에일론 고추냈 이거 엘리베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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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